아이고 깔끔하네 여기도 장판을 여기는 여기는 장판이 다른거 같은데 아이고 원래 누른거였는데 어 그니까 네 그니까 하얀걸로 그럼 요거를 산지금 더 이쁘잖아 요거 근데 방금 끝나서 이거 딱 붙여도 되려나 모르겠네 좀 말라야되지 않아요? 아니겠죠 조금 띄움이 돼 자 여쭈다 좀 빨라 그럼 산지금 좀 낮아 방이 넓어서요? 이 방은 넓은 방은 아니요 근데 더 조금방은 아니요 가격이 싸니까 그래도 500에 40이면 꼭 기대치면 여기 오늘 불편치면 2m 70에 3m 20 이정도면 뭐 이정도 가격에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500에 40이나 여기 옷장 책상 들어가고 냉장고 들어가고 하나 더 들어가고 옛날에 미국 아가씨가 살았는데 미국? 어 미국 아가씨가 살았는데 요쪽은 친구들 딱 먹으면 또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요 영어는 잘하겠네 누가? 아 에어컨 물 빠지는거? 에어컨 물 빠지는게 이쪽에 아니구나 오케이 방 크기 괜찮아서 뭐 괜찮아요 화이트톤 이거 화이트톤 깨끗하네 부품형이고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